이 흐름에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맨델의 법칙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윌리엄 베이트슨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알릴이나 유전자라는 개념들이 실제로 우리가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일단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표현형, 유전에 대한 현상은 알릴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알릴의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형질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알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결국에 그 알릴이 크로모즘 상에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인구 집단이 나타나느냐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갈색의 눈 색깔을 만드는 그런 알릴이 몇 퍼센트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뭐 파란색의 눈을 만드는 게 몇 퍼센트가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릴을 설명을 하게 되고 이런 알릴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제닉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대머리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대머리를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이제 그 헬스 레지스트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 빠진 사람, 뭐 그거보단 좀 더 빠진 사람, 굉장히 빠진 사람, 빠지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눴죠. 그래서 이제 대머리들과 연관이 된 뭐 알릴의 빈도들, 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알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의 변화이고 뮤테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 변이다라고 부르는데, 베리언트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싱글 뉴클레타이드 베리언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 염기서열의 변화에 대한 빈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1번에, 염색체 1번에 이 위치쯤에 G가 A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G라고 하는 DNA 염기서열이 A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그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한 36%, 37%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맨델의 법칙에서 말했던 알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알릴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델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이 알릴들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 자녀는 그 알릴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랜덤하게 일어납니다. 그쵸? 저한테 어떤 한 위치에 A라고 하는 알릴들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전달되는 건 완전히 랜덤한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게 뭐 제가 무슨 아르기니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A보다는 B를 많이 전달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햇빛을 많이 센다라고 해서 B를 많이 전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상황이 있던지, 저는 A랑 B라고 하는 알릴들을 동일한 확률로 저희 자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확률이라고 하는 건 0.5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이런 식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모는 그냥 대문자 A만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전달하겠지만, 이 대소문자가 섞여있는 해첼자이고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전달할 때는 동일한 확률값을 가지고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왜 재미없게 계속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0.5의 확률로,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알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알릴 있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제가 예시로 되는 이 알릴이 G에서 A로 바뀌는 알릴인데, A라고 하는 알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전세계 인구가 굉장히 몇십억이지만, 한 12만 명만 샘플링을 한 데이터를 보면, 36%가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게 50%가 아닌 거죠? 그죠? 왜 36%만 갖고 있는 거죠? 왜 이 숫자는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궁금증이 사실 우리가 지금 데이터랑 수치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됐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유전학이 태동하던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 유리라고 하는 이 수강생이 퍼넷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듣다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퍼넷이 누구냐? 여러분들 그 멘데레 법칙 보시면 이렇게, 제가 좀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AABB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확률과 계산했던 이 퍼넷 스퀘어 기억나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수능 볼 때 많이 나왔던, 이런 수능이나 혹시 학력고사를 보셨던 분도 있었겠죠. 지금 학력고사 때는 나왔을 것 같고요. 이 퍼넷이 이걸 이제 개발했던 사람인데, 이제 퍼넷이 이런 걸 가지고 멘데레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멘데레 법칙을 가르쳤는데, 유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단지증을 가진 사람이, 이 단지증을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도미넌트진, 그러니까 우성 유전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랜덤메이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단지증이 우성이기 때문에, 인고 집단에서는 단지증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왜 근데 이렇게 안 나타나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단지증이 우성 유전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비율이 인구 집단 내 높아지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퍼넷은 이때 당시에, 이 질문에, 그러니까 유리 설명했던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넷이 무엇을 했느냐? 퍼넷이 이제 이 질문을, 이 제프리 하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고 갑니다. 이 하이테이블 디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급지게 저녁을 먹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디라고 하는, 제프리 하디라고 하는 수학자에게 들고 가서, 내가 이런 질문을 강의 듣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못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디가 아마 이때 무슨 이렇게 넵킨에다 적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두 가지 알 일이 자기가 말했던 포네스케어처럼 이렇게 될 때, 다음 세대를 올 때, 이런 게 수학적으로 사실 원래 고정된 이 알릴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 맨델의, 맨델의 이네리턴스에 나타나는 세그리게이션은, 그 세그리건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세그리건트가 뭐냐? 알릴이 도미넌트이든 리세시브이든 상관없다. 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0.5의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아무리 우성이든 열성이든 상관없이, 그 처음에 가졌던 고정된 비율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디는 이거를 스테이블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을 이클리브릴리엄,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뭐 굉장히 간단한 2차 방정식인데, 제가 이거를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이거를 이제 지노타입의 비율이랑, 그 다음에 이 지노타입의 비율을 알릴의 비율로 치환을 해가지고, 연산을, 유도를 해보면, 결국에 첫 번째 세대랑 두 번째 세대에 나타났던 비율들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50%의 확률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성이냐 열성이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나타나는 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 비율이 처음에 어떤 식의 알릴 프리퀀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정된 비율이 다음 세대에도 꾸준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제프리 하디가 증명을 했고, 이 바인베르그라고 하시는 분은, 이 하디랑은 상관이 서로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인베르 이게 독일의 의사선생님이에요. 독일의 의사선생님이시고, 이분도 제프리 하디처럼 동일하게 이 질문에 대한 수학적인 연산을 해가지고, 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거를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죠. 하디바인베르그 평형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이 무엇이냐. 알릴이 우성이든 열성이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비율은 고정적으로 다음 세대 때 비율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전이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두 가지 알릴 중에 하나를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졌던 알릴들이 우성이냐 열성이냐에 상관없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디바인베르그 법칙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 랜덤메이팅을 한다. 랜덤메이팅이 뭐냐. 아무거나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랜덤하게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한 지노타입을 가질 때, 퍼탈리티가 달라지면 안 된다. 자손율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내추럴 셀렉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성별에 따라서 지노타입의 프리퀸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를 하고 있고, 뮤테이션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주도 하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세대 때 새로운 알릴이 들어와서 이 평형을 깨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빌리티. 그쵸. 생육에 관련된 것들도 달라지면 안 되고, 인구 집단도 충분히 커야 된다. 이것들이 하딘바이베버 측의 전제입니다. 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제예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실제 인간의 집단에선, 그리고 자연 집단에서는 이것이 결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효하지 않다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전체 데이터를 다루거나 현대 유전학을 배울 때 빈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유지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각각이 갖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가 파플레이션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맨들에 법칙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성별이든 상관없이 생식을 하는 개체에서는 50% 확률로 알리를 전달한다. 그리고 맨들에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알리 프리퀀시는 세대가 변화돼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하디바른베우가 법칙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SNIP 같은 경우에 RS 뭐 303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이게 알리 프리퀀시가 A를 갖는 게 0.36 그러니까 인구 집단의 36%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6%라는 숫자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6%라는 숫자는 언제 메이드가 됐지? 언제 처음 나타나게 됐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죠. 근데 여기서 유전체 데이터를 처음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이 쓰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유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알리 프리퀀시 1%일 수도 있고 어떤 건 0.02%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숫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지? 이거를 한번 질문을 가져보세요. 이미 답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알리 프리퀀시가 그 논멘델리안 이펙트에 의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걸 이제 파플레이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말하는 도미넌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멘델리 유전에서 배웠던 우성과 열성 우성에 해당하는 건데 이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024년대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 이거는 몰레큘라피노타입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우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단백질 수준에서 그리고 이미 RNA 수준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 질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까 36%라고 하는 알리를 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처음에 셋 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모점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그 크로모점으로 가면 이 멘델리 법칙에 따르면 멘델리 처음에 책을 썼을 때 멘델리 처음에 논문을 썼을 때 멘델리는 염색체라는 말도 몰랐고 알리리라는 말도 몰랐고 유전이라는 말도 몰랐기 때문에 멘델리는 그거를 파티클, 팩터, 입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물학적인 그런 근간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세포생물학자들, 현미경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크로모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크로모점 위에 있는 유전자나 알리리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이크로스코피가 발달하면서 크로모점을 알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크로모점이란 무엇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시면 우리는 23개의 이런 염색체 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뉴클레어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있는 핵막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뉴클리어 크로모점, 핵막 안에 존재하는 이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보통 염색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뉴클리어 크로모점이 크로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식세포 있을 때 정자나 난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되게 많은 세포가 있지만 저의 뇌세포가 제가 뭐 아기를 가졌을 때 뭐 이렇게 저희 아이한테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 저의 정자나 저는 난자가 없으니까 정자에 있는 이게 이제 그 안에 뉴클리어 있는 염색체가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크로모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조말 크로모점. 이건 무엇이냐? 크로모점의 번호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얘는 성을 결정지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성을 결정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염색체에 해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오토조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섹스 크로모점 같은 경우에 이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번 염색체라고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 같은 생물학적인 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 이제 두 가지 타입의 그런 염색체들이 존재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토콘드리아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것들 같은 게 핫플로이드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엄마한테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핫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터널 트랜스미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마에게만 전달이 되는 이런 미토콘드리아 내에 이런 존재하는 그래서 에너지 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되지 못했죠. 근데 일단 뭐 재밌으니까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를 우리가 부를 때 그 보통 어떻게 부르냐 염색체 이런 구조에 대해서 부를 때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호몰로고스 크로모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호몰로고스 크로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 부모로부터 오는 한짝들에 대한 설명들이고 이 서로 간에 이 호몰로고스한 그러니까 유사성을 갖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호몰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도 한쪽을 받고 아빠한테도 한쪽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 다른 포지션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맞아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른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에 이제 하나의 그런 로커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 일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온 거, 아빠한테 온 거 한쪽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맞아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호몰로고스 페어로 존재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거는 거의 같은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큰 염색체 결실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같은 위치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존재하는 센트로미어라고 하는 이 중심체로부터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각각의 또한 카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모양의 시스터 크로마티드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호몰로고스 크로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자녀를 갖게 될 때 생식세포 안에서는 또 분류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체의 모양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염색체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X자 모양이 잘 배열된 경우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윗둥이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메타세트리 크로마점 얘는 메타센트리, 얘는 아크로센트리 크로마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염색체를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P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Q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PQ를 따라하는데 Q는 큰 의미는 없고 P는 이제 뿌띠라고 해서 좀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위가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윗부분을 P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같은 크로마점, 번호로 묶이는 경우 이제 우리가 호몰로우스 크로마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예를 들면 얘가 염색체 2번이고 얘가 염색체 19번이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제 논 호몰로우스 크로마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분류하는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 둘 사이에 교합이 일어나가지고 뭐 염색체 변이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구별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염색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말 그대로 이 염색체를 염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색체를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번호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녀석부터 작은 녀석까지 배열했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과학이 정교해져서 보다 보니까 뭐 몇 번이 더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1번이 제일 크고 22번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영으로 있대 대신에 엑시염색체, Y염색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엑시염색체 두 쌍,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 쌍 뭐 아니면 뭐 터너 신드롬 뭐 이런 것들은 뭐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유전체 데이터들 많이 보다 보시면 아니면 혹은 뭐 UCSG, 진홍브라우저 이런 링크 많이들 들어가실 텐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런 모양의 이 켈타입 이미지를 보시지는 않고 이런 식의 이제 카툰 같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디오그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이제 카툰화 시킨 아까 보았던 염색체 9번 같은 거를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센초미어가 있고 요 끝에 텔로미어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윗단이니까 P, 그 다음에 여기가 밑단이니까 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 이렇게 서초동 뭐 뭐 성북동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동별 위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 위치에 따라서 뭐 요 위치에 뭐 딜리션이 발생한다. 염기서에 사라진다. 그러면 뭐 뭐 P, 23 지역의 딜리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암 데이터 보시면 뭐 3P에 뭐 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스캐머스에 많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저는 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자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염색체 이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색체 번호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용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염색체를 표시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기본적인 개념은 플로이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호몰로그로 나타나는 크로모즘이 몇 쌍으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 하나 있으니까 이런 거 핫플로이드 한 쌍씩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인간의 염색체 우리가 1번부터 2번까지는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이제 두 쌍이 있기 때문에 디플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쌍이 있거나 4쌍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트리플로이드, 테라플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많이 그런 동물 연구할 때 쓰는 뭐 제브라피시 뭐 이런 것들 이제 테라플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플로이드를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호몰로거스 크로모즘에 뭐가 존재를 하는가. 이런 식의 이제 각각의 호몰로거스 크로모즘이 있고 얘가 이제 엄마한테 받은 거, 얘가 아빠한테 받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하나의 위치를 보면 얘를 이제 로커스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로커스, 그죠? 로커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로커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알릴이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알릴. 그래서 알릴은 뭐냐? 피, 피, 알릴. 그래서 여기는 대문자 P, 대문자 P니까 호모자이고스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지노타입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문자 A, 소문자 A. 그러니까 여기는 뭐 A가 만약에 리세시브 알릴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호모자이고스 리세시브 지노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처럼 B, B. 그러니까 엄마는 도미넌트 알릴을 줬는데 아빠는 리세시브 알릴을 줬다. 그러면 대문자 P, 소문자 P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헤테로자이고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로커스들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복수로 로사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유전체, 유닛을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좀 아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뭐 크로모점 우리가 보시면 크로모점은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패러타입에서 봤듯이 이렇게 엑스차 모형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실타래 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DNA 염기사열이 꼬불꼬불한 실타래를 이런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이 염색 단백질 주변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틴이 이제 히스턴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6크로마틴 상태로 뭉쳐져 있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빨리 이걸 소화시켜야 돼. 그러면 소화 효소들이 나올 때 빨리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열려가지고 단백질을 막 열심히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또 합쳐지고 이제 이런 것들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구조들이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마점의 기본적인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뭐 이런 식의 숫자가 있다라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사실 그 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이런 숫자 암기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위키피디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 작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는데 크로마점을 이렇게 딱 늘리면 뭐 지구의 두 바퀴를 돌고 뭐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몇 바퀴를 돌던지 간에 아무튼 이렇게 실타리로 꼬여있고 필요할 때마다 열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전을 이해할 때 유전 물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세포랑 그렇지 않은 세포가 있죠.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그 생식세포 점 라인 셀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가미츠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는 존재 하나 이런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없는 세포를 우리가 소마틱셀 그 체세포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세포들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런 생식세포들은 우리의 뭐 고안이나 뭐 난소에만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러면 소마틱셀의 특징이 무엇이냐. 소마틱셀은 체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생육하고 사멸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이 세포분열을 통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생식세포는 달라요.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식세포가 기본적인 이런 디플로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계속 감수 분열을 가지면서 이 하나의 그런 하플로이드 형태로 해가지고 그 정자나 난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에 한 번씩 정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가 월경주기를 통해서 마지막 감수 분열을 통해서 이제 그 가미트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유전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건 체세포 분열이랑 다르게 그냥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1과 감수 분열 2로 나눠지게 되는데 감수 분열 1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유성생식을 하는 그런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그 생물에게서만 나타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제네틱 레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호몰로거스를 갖고 있는 이런 이 두 가지 염색체가 같은 곳에 있는 엄마로부터 받았던 것, 아빠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서로 한 짝씩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셔플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셔플링을 해가지고 일종의 더 다양한 그런 하플로이드 형태의 가미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에 호몰로거스 크로모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 1번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엄마로부터 받은 거, 얘가 아빠로부터 받은 거. 그러면 이렇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 엄마로부터 받은 거나 아빠로부터 받은 걸 그냥 딱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하게 됩니다. 섞어주게, 습가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가 엄마로부터 받는 거, 얘가 아빠로부터 받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것들이 엄마로부터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아빠의 것들을 조금씩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섞이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냐? 이 유전적인 다양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리콤비네이션을 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굉장히 늘리게 되면 개체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인구 집단이 존재하게 되고 그 개체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에 안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이런 제네틱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개체들과 다양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가 크로스오버, 제네틱 리콤비네이션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분열 2번 같은 게 일반적인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맨델의 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세그리게이션과 얼스토트먼트가 세그리게이션은 일단 한쪽씩 물려지는 건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맨델의 법칙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지만 얼스토테인먼트, 이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오버가 어디에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알릴이 얼마만큼 가까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알릴이 같이 작동할 수도 있고 따로 작동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날 때 이게 염색체 1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알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알릴은 염색체 1번의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같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분리의 법칙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기 다른 알릴로 작동할 수 없고 같은 알릴처럼 작동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염색체 1번에 있는 알릴과 염색체 9번에 있는 알릴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서로 할 일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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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으로 온전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하플루 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이 알릴이 얼마만큼 같이 서로 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제네틱 레콤비네이션은 사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고 여기서 보시는 무성생식을 하는 이런 개체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을 하는 개체들 무엇이냐? 뭐 아메바나 뭐 이런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짝짓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분열할 수 있습니다. 아,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 발생은 다른 거니까. 네, 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니페어란탈이라고 부르게 되고 가미트가 없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네틱 레콤비네이션이나 이런 걸 할 일이 없고 이런 개체들은 클론을 한다, 클로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되게 복잡하게 수학적인 걸 썼지만 뭐 그냥 다음 세대에 있는, 그러니까 프라임이 다음 세대라고 하면 다음 세대에 있는 개체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분할의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럼 무성생식의 장점은 무엇이냐? 굉장히 빠르다. 그죠?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짝을 만나러 뭐 나는 솔로에 나갈 일도 없고 뭐 만나서 구애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분열하고 싶을 때, 내 자녀를 낳고 싶을 때 그냥 나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DNA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폭풍이 불어온다든지 갑자기 뭐 기근이 닥친다든지 갑자기 뭐 열대야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다양했다. 그러면 살아남아서 그 개체들 중에 하나는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일하게 생존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에 되게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생식은 무엇이냐? 섹슈얼 프로덕션은 무엇이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를 이뤄서 이렇게 그 자녀를 낳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 가미트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별의 가미트가 만나가지고 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구성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GNT 레콤비네이션을 거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하게도 당연하게도 다양한 이런 유전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바르먼트할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프로텍티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성생식의 가졌던 장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성생식, 무성생식, 그 다음에 GNT 레콤비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맨델의 법칙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감소 분열에 나타났던 모습들을 이제 그 세포 생물학자들이 관찰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이때 당시에 관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월터 서탄이 그 메뚜기에 이게 아마 정장과 난장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생식 세포를 가지고 그 현미경을 이제 관찰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염색체의 이런 모양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소 분열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들이 분리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염색체라는 건 인디비주얼리티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따로 아 죄송합니다. 인디비주얼리티는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염색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메뚜기였으면 염색체 1번이다, 염색체 2번이다, 염색체 3번이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 감소 분열을 할 때 서로 디펜던트 하지 않고 서로 의존하지 않고 각기 따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염색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인디비주얼리티, 개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염색체라고 하는 게 폐어로 존재하고 가밋으로 나눠질 때 그러니까 생식세포로 나눠질 때 한짝 한짝씩 나눠져가지고 이제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멘델의 법칙이 맞다라고 하는 걸 미국 사회, 미국의 연구에 내서도 증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이 월터 서턴과 티오더 보베리에서 공고화가 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염색체 이론으로 이제 사후에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멘델이 설명하려고 했던 이 팩터라고 하는 가상의 입자라고 하는 게 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건 염색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 멘델의 입자라고 하는 걸 염색체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바로 1900년대 초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생각에서부터 또 다른 생각들이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포마스, 헌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유전자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이 헤리디티, 우리가 발달 과정의 트레잇을 조절하는, 관장하는 것에 대한 유전을 담당하는 코어 유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공고화됐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맨델의 법칙 때 파티클, 그죠? 알릴이라고 하는 개념을 파티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혹은 팩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티오더 보베리, 서턴과 보베리에서 이게 크로모점으로 변하게 됐죠. 그냥 제가 CHR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린 토마스 모건에 의해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입증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1920년대쯤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게 1900년대, 그 다음에 이 파티클 혹은 팩터가 1860년대예요. 그죠? 맨델 때. 자, 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1950년대 센트럴도그마가 등장하고 1970년대 분자생물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전자 프로테인 이런 걸로 개념이 돼서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유전자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 유전자예요. 단백질을 만들거나 혹은 이런 센트럴도그마에 관여하는 논코딩 유전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파티클로부터 진화됐던 이 생각이 구차됐던 이 개념은 사실 이후에 이 NGS나 진엄 시퀀싱이 나오면서 이때 이게 알릴이 되게 됩니다. 그죠? 정확히는 이게 베리언트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05년도 때 빌렐름 조안슨이 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 맨델의 팩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설명하려고 했던 건 유전자가 아니라 알릴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매번 유전학을 가르칠 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1970년대 이런 번역어들이 유전자나 대립유전자랑 비슷하게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70년대 번역어가 유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지금 NGS 시대에도 이렇게 유전자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네,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거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리언트 조안슨이 이때 이제 유전자라는 개념 말고도 표현형, 지노타입, 피노타입, 지노타입 이런 얘기들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 아, 베리언, 아, 윌리언 베이튼슨이 지네틱스를 뭐 만들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센철 도그마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건 RNA로 갔다가 단백질로 가서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00년대 때 중후반부터 그러니까 이 센철 도그마가 이제 팽배했던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한 70년대, 80년대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90년대죠. 사실 90년대부터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은 유전자들 논코딩 RNA 진들 같은 것들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같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이런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의 어떤 하나의 패러렐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라고 하는 지금의 개념을 생각하면 맨델이 주장했던 그 개념의 유전자는 절대 아니고 베렐렘 조환성이 많았던 유전자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 이 유전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전자는 염기 서열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통해서 뭘 하냐? 단백질을 만들거나 RNA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 처음 맨델이 주장했던 입자라고 하는 오랫동안 우리가 유전자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은 염기 서열 상의 변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DNA 상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RNA로 변하고 단백질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처음에 베렐렘 조환성이 생각했던 개념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지노타입이 있겠죠. 그죠? 이 유전자는 DNA 염기 서열의 조합이니까 이렇게 길다란 DNA 염기 서열 ATGC가 굉장히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조합된 거 위에 어떤 지노타입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할 거고 이것들의 표현형을 결정짓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적인 해석이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이런 유전자의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N2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소디움 채널 유전자이고 이거는 이제 그 소디움 채널 단백질 그러니까 NA 이온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막단백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 이 특정한 위치에 GG의 지노타입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글라이신으로 1013번째 위치 아미노산에 글라이신을 갖고 있게 되면 일반적인 정상, 이 뇌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런 기능을 하느냐 이런 SN2A, 막단백질의 이런 이온을 이렇게 보내는 뇌세포 안으로 보내는 이런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풀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단백질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이게 지금 위에서 보는 장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소디움 이온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13번째 위치에 글라이신이 아니라 스토코든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위치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더 생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변이를 갖게 되면 스토코든, 이 G가 T로 변해서 T라고 하는 DNA 연기설로 변해서 스토코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위치 중에 이 중간이 딱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이 막단백질이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발달장애,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유전자랑 그 다음에 알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가 101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2000번 때까지 아미노산이 있고 그렇죠? 2000번 때까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는 건 최소 6천 개의 ATGC, 염기서열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6천 개의 DNA 염기서열이 조합된 걸 우리가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알릴이라고 하는 건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이 위치 중에 하나의 염기서열이 G에서 T로 바뀌면 얘가 이제 다른 이런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멘드레벅 측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표현형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드레벅 측에서 말했던 파티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염기서열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드레벅 측에서 말했던 우성과 열성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단백질이나 RNA 수준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 G에서 T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몰로거스 염색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에 보통 G, G 이렇게 염기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로부터 오는 이 염기서열이 G에서 T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한쪽이 변화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B가 T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A가 G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헤테로자이고스다. 이렇게 헤테로자이고스로 나타날 때 이 B라는 이 T로 변하는 게 하나만 나타나도 이 Developmental Disorder, 발달장애라고 하는 표현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 B라고 하는 게 도미나트다. A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수준에서 이미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백질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뒤에 내일 이제 데이투에서 설명드리는 EQTL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염색제 2번에 이 위치에 있는 변이를 한번 줌을 해보면서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제 2번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변하겠죠. 이거 사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의 6년 전 지도교수였던 영국인이 스테판 샌더스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영국인이라 유머가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본인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으셨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색제가 호물로고 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엄마한테 받았고 얘는 아빠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큰 몇 천만 개의 연기사용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여기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유전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SN2A라고 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고 SN3A가 있고 SN1A가 있습니다. 드라벳 신드롬에 작동하는 건데 9A도 있고 7A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디움 채널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유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 집성천처럼 옹기종기 모여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유전자는 진화의 과정에서 되게 여러 염색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약간 TMI인데 이렇게 이 유전자들이 서로 비슷한 지역에서 파랄록으로 계속 모여서 이 유전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신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가끔씩 존재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나게도 이 2A, 1A는 이거는 이제 뇌에서 작동하고 이 9A는 심장에서 작동하고 7A는 또 딴 데서 작동하고 아무튼 좀 다릅니다. 기능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신텐이다. 그래서 이제 SN2A를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길다란 바에 이런 스틱들이 이렇게 좀 박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SN2A의 일종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틱으로 된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걸 엑손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건 좀 안 두껍고 얇고 어떤 건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엑손이라는 지역이 몇 개 단백질 코던을 갖고 있느냐 몇 개 아미노산을 갖고 있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엑손4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손과 엑손 사이에는 이런 식의 인트론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들진 않고 아미노산을 만들진 않고 어 그냥 중간에 약간 구조물처럼 존재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진화적으로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또 재미나게 이 인트론들이 이제 나중에 단백질로 만들어낼 땐 빠지거든요. 우리가 이걸 스프라이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지느냐에 따라 이 하나의 단백질을 되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N2A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 이 막 모양의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그냥 그 그 막 모양의 단백질 레고 모양으로 돼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인트론이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 변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레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의 유전자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 진화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트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슨과 인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UTR이란 프로모터는 UTR은 이제 엑슨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UTR은 우리가 영어로는 untranslated region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 단백질로 바뀌지 않는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뭘 하는 거냐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점이 레고를 만들 때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얼마만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빠르게 만드느냐 느리게 만드느냐 뭐 이런 것도 조절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데 아직까지 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프로모터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이 단백질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RNA로 전사가 될 때는 이렇게 전사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전사가 될 때 여기에 단백질이 하나 붙습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RNA 폴리머리지 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머리지라고 하는 게 뭐냐 RNA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붙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타타박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TATA가 나타나거나 뭐 IN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정확히 제가 시퀀스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배열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프로모터도 시작한다 이런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배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까지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주제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런 프로모터 연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흥분하면 점심시간까지 끝내지도 못할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모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토마스 모건이 이 토마스 모건이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에 실험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쵸? 유전자를 찾아야겠다 해서 실험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알면 좀 더 재밌습니다. 약간 쩔 같은 건데 토마스 모건은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블렌딩 이네리턴스 그러니까 계측학파의 관점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관점으로 공부를 시켰던 스승님한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모건은 그냥 자연 집단에서 조개 같은 거 보고 나무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연속적인 분포의 이런 형질들 조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지 모양이지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모건이 이 크로모점 티어리 같은 내용들을 접하기 시작했죠. 토마스 모건은 당시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있었는데 뉴욕이나 이쪽 주변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 크로모점 티어리가 미국의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아 이 염색체 이론이 맞다라고 하면 블렌딩 이네리턴스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던 건 뭐냐 이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가지고 염색체 이론이 맞는지 뭐 이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토마스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일 플라이 그러니까 그 그 수컷 초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 눈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암컷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눈을 갖고 있는 이런 그 경우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가지고 이 계속 뮤탄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 뮤탄트들이 갖고 있는 이 눈의 색깔을 결정짓는 알릴이 엑스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눈 색깔과 관련된 어떠한 유닛이 염색체 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을 결정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의 색깔까지 결정짓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실험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빨간 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컷 같은 경우는 하얀 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배를 시키면 모든 자손은 일단 처음에는 빨간 눈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애프트 제너레이션 때는 이런 식으로 3대1의 비율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교배를 해봤더니 그런 식의 패턴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X염색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X염색체 상에 있는 배열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암컷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 염색체를 받게 됐죠. 근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모양이 XY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갖고 있는 이 알릴에 그런 조합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이거를 X염색체 상에 어떠한 눈의 색깔을 결정짓는 그런 어떤 단위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염색체 상에 어떤 유전자가 그런 내용 형질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유전자들을 이제 그 토마스 모건이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가지 연구를 했죠. 그래서 눈의 색깔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타나는 여러가지 뭐 그 날개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그런 초파리의 모양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몸의 색깔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날개의 길이들 그죠. 그래서 노말 윙 사이즈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스몰 윙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도미넌트랑 이 세십을 알고 있는 관계에서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배를 했을 때 과연 분리의 법칙처럼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얘네가 그런 법칙대로 나타나지 않고 만약에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3대 1의 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지 이런 식의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비율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맨델의 법칙이 깨지는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아마도 그 각각의 형질에 기여하는 알릴들이 굉장히 근거리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따로따로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형질들이 같이 두 가지 형질들이 같이 마치 하나의 형질처럼 빈도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콤비네이션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알릴들이 붙어서 나타나는 링키지 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공고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초파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더듬이의 모양을 기록하는 거 뭐 그 날개의 모양을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을 결정하는 거 다리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각기 다 해보면서 각각의 그런 그 형질을 결정되는 유전자들이 얼마만큼 서로 근거리에 존재하는지 혹은 멀게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자손 세대에 나타나는 비율로 인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염색체 이론의 그 작동 방식도 옳고 그리고 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존재하고 그 유전자가 분리의 법칙을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물리적인 배열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확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각각의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비율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이 각각의 거리들을 우리가 마치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센티모르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베이스 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DNA의 그런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연기서열을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연기서열을 사실 알게 된 건 2000년대이기 때문에 1920년과 2000년대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는 센티모르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이 거리들을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링키지 얼마만큼 서로 간에 알릴들이 링키지 되는지를 측정을 했었고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집단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이라든지 알릴레 그런 현상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센티모르간이 지금은 사실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배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NA는 이제 베이스 페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센티모르간은 사실 배울 수 없는 개념인데 이 센티모르간이 이 공구화됐던 건 이제 192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모간사후에 뭐 30년대, 40년대 발전이 됐는데 이 센티모르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의 정자나 난자에 나타나는 리콤비네이션을 처음으로 측정했던 연구가 1990년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앞서서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아이슬란드의 데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MIT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아이슬란드로 이주했던 아우구스틴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간에게서도 센티모르간을 처음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진홍 브라우저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제 여러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해도 이게 인간에게서 측정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좀 가윈의 관점들 그 다음 로날드 피셔의 관점들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그 입자로부터 발생하는 표현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점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관점 그 입자들이 여러가지 역사에 따라서 그 가상의 입자 맨델이 얘기했던 가상의 입자의 시대에서부터 염색체로 어떻게 변했고 유전자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어가지고 조금 더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